래비티라세탐 성분의 뇌전증 치료제, 케프라는 벨기에 유시비 사이 뇌전증 치료제이다. 에티라세탐의 S 거울 상체이며, 구조적으로 누트로픽 제재인 피라세탐과 유사하다. 래비티라세탐은 EU에서 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부분발작 간대성 발작 강직성 간대발작의 보조요법으로 승인되었다. 이 제재는 비슷한 용법으로 동물에게도 쓰인다. 래비티라세탐은 뚜레 증후군, 자폐증,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뿐만 아니라 치매에도 정신과적 신경과적 잠재적 이득을 띈다. 가바펜팅과 함께, 래비티라세탐은 신경증 치료에도 가끔씩 쓰인다. 수전증에도 효과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래비티라세탐은 보통 잘 받아들여지지만, 졸음, 허약, 불안정한 정동, 피로, 불안, 성마름 또는 공격성, 감정변화, 식욕부진, 신경질, 구토, 설사, 목통증, 변비 및 피부의 색소침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자살 사고, 환각, 우울증, 뇌전증의 악화, 열, 감염 증상, 복시, 가려움, 얼굴에 부종 등이 있다. 2005년 연구에 따르면 피리독신 처방이 정신적 증상을 약간 감소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래비티라세탐의 희귀한 부작용 중 하나는 신경증과 유사한 증상으로서 환자의 발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래비티라세탐의 정확한 작용 기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제재는 시냅스 소포체 당단백질인 svea를 묶어 시냅스 전 칼슘 채널을 막는다. 이것이 시냅스 간 신경 충격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 의약품인 큐팜을 비롯한 케프렙톨 등으로 풀려져 있다. 더욱이 케프라 제네릭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인 명인제약이 국내 최초로 발매한 큐팜 xr 서방정 이 경우 약물이 서서히 흡수되어 장에서 용출되는 장용성 젤메트릭스 재법으로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도 반나절 동안 체내 약물 농도를 유효 범위 내에서 유지시켜주는 양리 작용으로 복약 수능도 또한 한층 개선시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